다각형의 내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각형의 내부의 한 점 P와 각 꼭지점을 잇는 선분을 그었을 때,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N개입니다. N각형이다 라고 했죠. 이 N각형의 우리가 한 점 P, 안쪽에 한 점 P를 잡고요. 그때 각 꼭지점의 선분을 다 그었어요.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수는 당연히 N개가 된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N각형일 때는 그 변의 수만큼 삼각형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N개의 삼각형이 생긴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80도 삼각형의 내각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니까 180도 곱하기 N을 하면 어때요? 그쵸? 삼각형 전체에 우리가 즉 크기의 합이 180도니까 N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전부 이 각들을 다 더한 거겠죠.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각의 360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점 P에 모인 N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60도를 뺐을 때 즉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 전부에서 N개다라고 했을 때 이 전부 각에서 이 안쪽에 있는 점 P에 모인 N개의 각의 크기의 합을 뺐을 때 360도이고 자, 이것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360이라는 것은 180도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식으로 연결해 본다면 180 곱하기 N-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부의 한 점과 각 꼭지점을 잇는 선분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 개수가 만약에 5개였다라고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180 곱하기 5에서 360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180도 곱하기 5에서 2를 뺀, 자, 곱하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540도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는 이 360도로 뺀 것, 아하! 180 곱하기, 즉 5에서 2를 뺀, 3을 해서 540도가 나왔습니다. 로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각형을 다양하게 살펴볼게요. 사각형을 봤습니다. 내부의 한 점과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있는 선분을 모두 그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그렇죠, 사각형이니까 4개, 오각형일 때는 5개, 육각형일 때는 6개, 칠각형일 때는 7개, N각형일 때는 N개, 됐죠? 자, 그럼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180도 곱하기 4에서 360도를 뺍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때 360도가 됐고요. 자, 오각형일 때는 180도 곱하기 5에서 또 뺍니다. 누구를? 360도를요. 그죠? 자, 그럼 2는 누구랑 같아요? 그렇죠. 식으로 나타낼 때는 180도 곱하기 5에서 2를 뺀, 즉 3을 곱한 것과 같았다라고도 볼 수 있었죠? 방금 했었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80도 곱하기 6에서 2를 뺀, 4를 곱한 결과와 똑같죠? 이렇게도 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도 연결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앞에 정다각형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냥 다각형보다 정다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정N각형의 크기, 즉 한 내각의 크기는요. 그 꼭지점의 개수만큼으로 나누시면 돼요. 정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N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180도 곱하기 N-2를 즉 N으로 나눈다라는 것으로 전체에 우리가 정다각형의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래서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